안녕하세요. 챕터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모성보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요즘에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성희롱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성보호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유가 같은 형태로 법률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률에 보장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.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.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남녀고평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. 남녀고평법 제2조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구로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부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. 이 성립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이 있다면 사업장 밖에서 회식하다가 발생하는 일들도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. 또 성적 언어 행동 시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.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하시는 분들이 성적 구로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이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거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.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상대방 피해자가 성적으로 구로감이나 혐오감을 유벌받았다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일들로 일하시는 근로자들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사업주께는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 의무가 있는데요.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소장공인들은 좀 규모가 작잖아요.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해 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포스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.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에 가면 그 포스터들을 많이 배부를 해주셔요. 그리고 포스터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예방교육 1년에 한 번 1회 이상씩 꼭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성희롱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것, 언어적인 것, 시각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. 모성보호제도로 해가지고요.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출산 후에 출산휴거나 육아주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는 일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얼만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줘야 된다.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. 감사합니다.